묘청의 서경천도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계경은 이미 지기, 지기, 다 쇠하였고 2차 겸의 난때에 궁궐이 불에 타버렸으나 서경에는 왕의 기운이 있으니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경에 대해서는 일찍이 태조 왕건, 태조 왕건, 의 푸뉴식조, 푸뉴식조,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는 곳이니 1년의 100일은 머물러 고한 바 있었다. 또 고려초부터 계경, 남경과 함께 삼경이 하나로 중시되었다. 숙종대 김위제, 금위디는 남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면서 도선길을 인용하여 송경, 송경은 중경, 문명량, 문명량은 남경, 평양, 평양은 서경이라고 하면서 삼경에 4개월씩 돌아가며 머물러야 왕업이 오래가고 구군이 융성할 것이라고 한 바 있었다. 예종, 고려, 예종, 대에는 계경에 도읍한 지 200년이 되어 지덕, 지덕이 쇠약해졌다는 풍수도 참가들의 진언에 따라 서경에 새로 궁궐을 짓고 행정기관인 군사, 군사와 교육기관 등을 설치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서경을 중시한 도참설을 바탕으로 천도론이 나온 것이다. 이것을 중국어로 해보자.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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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종 융성, 그리고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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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종을 정치전, 보다.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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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예종 등을 열심히 합니다. 自然能量,宮殿也被燒毀,但由於國王的能量在西津,應該遷都西津。 關於西津,太祖王健的十大指示中說,這裡是我國定賴的基礎,所以每年要在那裡停留一百天。 自高麗初期以來,他就與開慶、南慶並稱為三大名聖之一。 宿宗時期的經威記皇帝引用都城的話,主張遷都南京,說,松慶是中京,穆廟陽是南京,平陽是西京,據說如果留在這三個地區。 輪流四個月,王頁長久,國運昌盛,瑞宗時期,根據風水師的咒語開經建都200年,土地的性衰落,興建了宮殿。 這樣在西方經典為主的道教理論的基礎上就出現了天道理論。 太古的解釋策言的理論。 建人,epsb 영어로 갑니다 여유가 감상 내부 여유가 조홍 승관 일정 이 and the palace burned down during the reign of Liya-gyeong. The capital should be relocated to Xiaojiang because the king's energy was in Xiaojiang. Regarding Xiaojiang, in Taewang allegedly, it was said, it is the foundation of our country's Ley Lines, along with Gijang Whole activates, also since the early Goryeo II dynasty, it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three Scenic Sites 기정과 남기영 Emperor Kim Weijia of the reign of King Sukhjong advocated moving the capital to Nanjing, quoting Dosung-e saying, Songyang is Jungyang, Mokmai-yong is Nanjing, and Pyongyang is Seo-jong. It was said that if you stay in the three districts in turns for four months, your royal career will last a long time and your national fortune will prosper. During the reign of King Ye-yong, Goryeo, in accordance with the mantra of the feng shui practitioners who said, It has been 200 years since the capital was established in Gijong, and the virtue of the land has declined, a new palace was built in Seo-jong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Babu-fen-hao, was built,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In this way, the theory of the path to heaven emerged based on the Taoism theory that placed emphasis on the Western classics. Yes, 넘어갑니다. 정치 고맙습니다. 항상 길을 먼저 방향을 바꿀 때에는 방전, 방향전, 전 방향을 바꿀 때 전환 방향전, 후견, 전후, 후견, 전후, 후견, 좋아요. 오늘이 4월 29일 월요일 고려달빛, 고려달빛사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문인협회 시서와 문의진흥위원, 떡국이 황제, 이창원, 법성주, 세계시어질인 유튜브 명상을 하면서 010-15국세 무시공창조 부천시 천부 원종영마루 오종구청 경로식당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계 문의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림이 흡착했죠. 자랑스러운 그림이 나왔는데 그만해 보니까 멋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화 화 천국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쉽게 죽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거니까 좋아요 저게 붉은 단풍 이거, 저게 저기하고 산사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 산사나무, 좀 비린내가 나던데 산사나무, 그렇죠 좋아요 음 황제춤, 봉황춤, 안영춤, 그 어리랑 아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린 황제 고려 달빛 홍불이랑 이창원 법성류 어라행 해서 하나로서 앞절은 이제 시 낭송 형태가 될 것이고 뒷부분은 이렇게 바로 시 낭송 소리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일인 나는야 우리한 사유, 사생하는, 사생하는 화평, 평화 화평을 노래해 오, 빛 하늘 춤, 저 하늘이 춤을 춘다 저 하늘이 춤을 춰, 저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춤, 당연히 춤을 추면 가장 아름답게 보이잖아 마찬가지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모두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베르네 음악 흐르는 베르네 음악 흐르는 고강 천재단 윌력 천사 유적 이게 용담 술이 곧 활짝 피었어요 활짝 피었어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활짝 활짝 피어난 수주문학도서관 수주문학도서관 맞습니까? 수주문학도서관 시서화 문예진흥이 원춤 엄지척 엄지척 아야 여호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갈라진 이인 남북을 잃는 애가 하나 다려 맘바사 하자 차 칼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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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래서 이 부분 안부 장식 병시회라 안부가 오래도록 안이 부하면 그래서 장식을 하게 되면 실식자죠 장식을 하게 되면 병시에 후회를 한다 좋아요 장엄하고 장관인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웃음 불만이 많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천의 인지라 우리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밤나무 이 밤나무 향긴 어떠한가 너는 이걸 들꼭나무 꽃이라 하고 싶네 들꼭나무 꽃 들꼭나무 꽃이다 하고 싶네 들꼭나무 꽃 황제 춤소리 창 어린 황제 고려 달빛 홈뿌리랑 이장원 법성육 어라행 삼일인 난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 뿍뿍뿍뿍뿍 뿍뿍뿍뿍뿍 뿍뿍뿍뿍뿍뿍 뿍뿍뿍뿍뿍뿍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고향의 봄 동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행복하게 저 하늘처럼 행복하게 나의 살던 고향 고피눈 산구고 옥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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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병 꽃나물 왜 몰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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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제도 봤잖아 하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하 꿀 냄새가 나는 붉은 병 꽃나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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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합한 태극춤 한글밭은 봉춤 고려홍삼즙 낼 선양왕의 한춤 나무꽃 오량기에 빠져버렸네 평나무꽃 오량기에 빠져버렸네 평나무꽃 오량기에 빠져버렸네 원정로 구본길 66-62 평나무꽃 오량기에 빠져버렸네 좋다 네 갑니다 오늘이 4월 29일 고려달빛 여러분과 함께 고려정신 세계문양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은지 생활을 못수하려고 jedem 육합한 태극춤 하늘받던 봉천 고려 홍삼즙넬 심양왕의 한풍 어리랑아리랑 봉왕춤 안녕춤 좋아요 한잔만 먹고 뿅 가도 괜찮아 많이 아프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젊어 쓸만한게 많아 젊어 음영이 따라 드려야겠네 죽여준다 죽여준다 어쩔까 그럼 그냥 한줄만 애워도 잘하는거야 한줄만 애워도 기분이 조금 그래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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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쓰러져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야지 다 녹화되어 있어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단 한 줄 오고 결론하야 육하 반 태극 춤 춤을 추는데 하늘 받던 봉천 고려 홍삼 좀 낼 선양왕의 한 어리랑 어리랑 왕춤 안녕춤 안녕춤이래 안녕춤 안녕춤 빠이빠이 안녕 다 찍었어 네네이터로 나섭니다 열심히 글을 서해를 통해서 살아가는 서도 이전에 목포 헤드에 다닐 때 그때 심령서도의 생각이 납니다 심령서도 모아가 나무죠 모아가 나무죠 모아가 나무에 신나게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 아름다운 아름다운 한국의 미인들이 지나갑니다 헬스에 쭉쭉 하늘을 줍고 하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림냅니다 글씨가 깨끗해 보이죠 글씨가 깨끗해 보이죠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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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명 초등학교입니까? 여기에 오전구청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오동나무 아주 싸나무가 멋지게 잘 잡았습니다. 여기가 오동나무. 여기가 오동나무. 그리는 사람들을. 여기가 오동나무. 여기가 오동나무. 그래서 앞에 있는 작품은 하늘 좋고 꽃 좋고 나무 위에 새싹 머리 앞에 고양이동산 축구장 오늘은 쉬네요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화살나무로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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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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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반응을 그 느낀 수 5 이거 으 음 평꽃나무 향기가 좋아요 평꽃나무 평꽃나무가 영향이 많아 보입니다 꽃이 이렇게 많아 보입니다 자, 이게 어디죠? 중앙 가봅시다 이게 뭡니까? 꽃나무 으 으 으 으 으 지하드 3 전나무 꽃 구경 으 으 으 으 4 공원이죠 오오 으 컴온 안되서 아아 암을 예 이렇게 보낸 사람들 으 우처럼 마세기 거죠 으 아 은은은은은은 으 으 에 화주도 한단 보라고 예 좋아요 으 마요보살상 소사 수인을 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끝나갑니다 오른손에 가운데 손가락으로